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 하루나 이틀 정도쯤이면 집에 가게 되겠지? 이 섬은 사람을 소름끼치게 만들어! 마을사람들에 의하면 유령이잖아? 그러게 말해 그 이상한 일들이 설명이 되는구만 그거 이거야말로 가장 별난 임무 중 하나야! 진짜야 이 섬이 정말 맛있겠나봐! 이 급식이 언제까지 갑니까? 에너지 크리티컬 뭐 하루나 이틀 정도쯤이면 집에 가게 되겠지? 이 섬은 사람을 소름끼치게 만들어! 이 섬은 사람을 소름끼치게 만들어! 나도 그래! 마을사람들에 의하면 유령이 있잖아! 그러게 말해 그 이상한 일들이 설명이 되는구만 그거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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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사람들에 의하면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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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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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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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